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오늘은 루미가 이야기를 해줄래? 그럴까? 그럼 우리 최근에 구름 아저씨에게 들은 부채 이야기를 해주자. 아,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이야기구나? 맞아, 그거. 친구들, 오늘은 루미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날,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 이게 뭐지? 누가 떨어뜨렸나? 나무꾼은 주위를 둘러보며 주머니 안에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가 들어있었죠. 부채잖아? 더운데 마침 잘됐다. 부채질이나 하며 잠시 쉬었다 가자.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시원하다. 이런 부채를 대체 누가 떨어뜨린 걸까?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아래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코가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내 코가 왜 이래? 나무꾼은 서둘러 파란 부채를 꺼내 붙였어요. 그러자 길어진 코가 다시 짧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오호라! 하하하, 신기한 부챌색을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는 바로 옥황상자님이 떨어뜨린 요술부채였죠. 나무꾼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옳지! 잘하면 이 부채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어. 나무꾼은 그 길로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빨간 부채를 붙였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코가 하나, 둘, 쭉쭉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으악!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유, 이봐요! 내 코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어머, 저도요! 이를 어쩌면 좋죠? 그때 나무꾼이 나서서 말했어요. 아유, 큰 병에 걸리셨네요. 마침 제가 그 병을 고치는 약을 가지고 있어. 이리 들어오시오. 나무꾼은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된장을 코에 발라주며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코가 점점 짧아졌죠. 아니, 어떤 된장이기에 이렇게 신기하게 코가 원래대로 돌아온 게요? 하하, 이건 그냥 된장이 아니옵니다. 제가 산에 가서 귀한 약초를 캐다 담근 된장이죠.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숨기며 거짓말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에게 돈을 쥐어주고 길어진 코를 짧아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나무꾼은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코를 길어지게 만든 후 돈을 받고 다시 사람들의 코를 짧아지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금세 부자가 되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줄이야? 난 이제 부자야! 부자! 아하하하하하!